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식경영 및 마케팅전략 김광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7 급식인적자원 관리 중에서 인적자원의 개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교육훈련이 수행되는 대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행장소가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직장 외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직장 내는 온 더 잡 트레이닝이라고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 같아요. OJT라고 했었죠? 근데 이 온이 아니고 오프로만 바뀌게 되면 오프가 떼다 떠나다 이런 뜻이 되니까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은 직장 외에 훈련입니다. 직장 내 훈련은요. 상사나 지도원에 의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문교육 스텝에 의해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OJT라고 할 수 있죠. 외부 전문가나 외부 강사가 와서 직장 내에서 훈련을 해도 그것을 우리는 OJT라고 부릅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우리는 모두 OJ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OJT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에 대한 교육이 가장 원활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외의 훈련은 파견을 간다거나 파견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매장으로 하는 게 파견 교육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위가 높아진다면 외부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직위가 높아진다거나 내지는 굉장히 일을 잘했을 때 상처럼 지워둔 게 있어요. 해외 연수에 기회를 준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파견 교육 그리고 조금 더 진급을 하게 되거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외부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조금 더 높아진다거나 내지는 그 직급에서 가장 잘한 사람들은 해외 연수에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수행 대상을 신입사원으로 보게 되면 기초 직무 훈련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신입사원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까 들었던 온보딩 교육이 바로 이 실무 훈련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직자를 교육할 수도 있겠죠. 계층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도 일반 사원들이 받는 거 주임급,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이렇게 계층별로 다 있었어요. 이런 계층 교육으로는 일반 종업원 교육, 감독자 훈련 과정 그리고 관리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 그리고 조금 더 진급을 하게 되면 이사부터는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영자 훈련 과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분류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교육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훈련 방법으로는 강의법, 세미나법, 프로그램 학습, 컴퓨터 조력 학습, 그리고 사례법, 역할 연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종업원이나 관리자들의 지식 교육과 기능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식 교육은 좀 더 많은 지식을 교육해 주는 거고 기능 개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지식은 이론적인 거고 기능 개발은 뭔가 실습 위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기능 개발입니다. 강의법은 뭐 다 하실 거예요. 강사 하나에 여러 사람들이 수업을 듣는 게 바로 강의법이겠죠. 세미나법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들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구분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뭔가 느낌으로는 올 거예요. 강사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강의법은 보통 강사가 한 명이죠. 세미나법은 네 맞습니다. 강사가 여러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주제가 모두 똑같나? 비슷한 주제인데 연관 있는 것들로 꾸미는데 강사가 여러 명인 경우 우리는 세미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세미나 들으러 가 이럴 때는 강의가 아마 섹션 1, 섹션 2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 섹션에 따라 강의 주제가 다르고요. 거기에 강사가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법을 조금 강의 주제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세미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강의 들으러 가는 건 한두 시간 정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세미나를 간다 라고 얘기하면 거의 하루 종일이었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아직은 안 했어요. 이 교육이 끝나야지만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장이 될 사람한테 진급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학습을 줍니다. 뭐냐면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1단계 뭘 공부해야 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예를 들면 5단계까지 줍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 과장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일률적으로 진도로 같이 나가지 않아요. 자 5단계까지 이 책을 읽고 감상문도 써야 된다 라고 하면 감상문 쓰고 컨설팅 받는 거 이게 1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무슨 컴퓨터 관련해서 무슨 이렇게 엑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예산 프로그램에 어떤 단계를 혼자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 된대요. 2단계 그거고 3단계는 리더십 교육 뭘 받아야 되고 4단계는 사업계획서 더 잘 쓰는 법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1단계 시간에서 떼고 2단계 떼고 3단계 떼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진도를 직접 조절하면서 공부하는 게 프로그램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떼 놓고 보면 프로그램을 주고 본인이 학습하도록 하는 게 프로그램 학습법입니다.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죠. 이런 게 그런 다음에 컴퓨터 조력 학습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요즘에는 간호나 보건계열에서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있을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가상현실화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로서 이렇게 할 경우 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는구나. 예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공부를 컴퓨터 조력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 조종하시는 파일럿들 일일이 비행 연습을 그 고객을 위해서 큰 걸 몰면서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게 컴퓨터 조력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법 우리 서비스 계열에 여러분들 결국 근무하시게 될 거죠. 조리를 해도 서비스 교육 받아야 되고요. 매장 관리를 해도 서비스 교육 받습니다. 사례 이런 이런 고객이 이런 이런 컴퓨터를 걸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사례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직 이런 데는 역할 연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에 있는 직원일 때는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진상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상 고객 연기를 한번 해보면 진짜 그 사람이 진상이었던 경우도 있지만 아 예 상황을 줘요. 알레르기가 있고 무슨 무슨 음식이 알레르기가 심하고 나는 무슨 무슨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문할 때 엄청 까다로워지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걸 본인이 직접 한번 그런 손님이 되어서 연기를 해보면 그 손님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과 홀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역할 연기를 해보면 진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홀 사람들을 주방에 넣어요. 주방 사람들이 홀에 넣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주방에서는 재료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한번 펼쳐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홀에서는 이 주문을 넣는 순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방에게 불만이 많아서 주방 애들 왜 저러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뭐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 해줄 수 있고 이건 너네 일이야. 주방의 일인데 왜 우리한테 그걸 떠넘기니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아 주방에서는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컵까지 주방에 뭐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내놓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구나 라고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방법들은 회사에서 교육 훈련을 받다 보면 전부 다 겪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교육 훈련 방법으로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의법, 세미나법, 프로그램 학습 그리고 컴퓨터 졸업 학습, 사례법, 역할 연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거의 모든 기업에서 다 쓰고 있는 공통적이고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빨리 진급해서 이런 훈련 받아 봐야 되겠죠. 인간관계 기술을 개발 목적으로 하는 감수성 훈련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야 되고요. 고객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을 느리기 위한 감수성 훈련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기술을 하기 위한 경영 게임이나 서류원 기법 이런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 게임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있고 투자를 얼마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까 이런 거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경영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영 게임도 여러분들 아까 컴퓨터 졸업 학습이라고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영 게임도 컴퓨터 졸업 학습의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류함 기법이란 무엇인가 자 이사가 될 사람 혹은 뭐 이사 정도 되는 사람이 자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결제해야 될 게 엄청 많고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서류함 안에서 어떤 일부터 관해서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해보는 게 서류함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가 많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무라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무를 직업에서 가져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무 분석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직무를 평가하는 직무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직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 성과를 평가는 인사 고가와는 다른 겁니다. 직무 평가를 왜 하나 큰 목적은요 조직 내의 임금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무 평가를 실시합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이 직무, 이 직급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직무 분석이고요. 이렇게 직무 분석이 된 내용을 다른 직무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고충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직무 평가입니다. 직무 평가의 평가 요소는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나 작업 조건은 어떠한가 이런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로 비유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별로 배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우리가 옴보딩이라고 얘기했던 현장 실무를 바로 적응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술의 정도가 매우 낮겠죠. 그런 아르바이트와 이 일을 시작하려니까 일주일 동안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현장에 바로 적응하기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런 경우 자 이 두 개의 시급이 똑같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려운 일은 하기가 싫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아주 간단한 일은 그냥 기본 시급 정도 받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나 배우고 적응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일은 시급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보다 한 시간당 한 4천 원 정도가 더 많다라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 좀 어려워도 이 일을 할 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직무 평가를 내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 구조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노력 육체적인 노력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 여기에 따라서도 이걸 뭐 상중하나 이런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임금 구조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급 직원들이 연봉이 낮거나 이런 것들도 책임 소재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로 갈수록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임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가문들이 전부 다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소방직 분들에게 위험수당이 굉장히 늘어났다 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경우 굉장히 옳은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소방관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작업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도와 불쾌도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작업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임금 요소를 어떤 공무원들 보다도 높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기술의 정도 얼마나 노력해야 되나 그리고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인가 작업 조건이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임금 구조가 달라야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조직 자체가 기술적으로 발달하는 그리고 이직이 많으면 굉장히 기업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을 해소시킬 수가 있죠. 직무평가의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무 분석에 어떤 평가 요소를 선정할까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분석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분석 방법의 정유로는 서열법 서열법은 아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서열이라는 것은 1등, 2등, 3등, 4등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서열을 매기거나 분류법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분류법입니다. 내지는 요소 비교법 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요소와 이 요소를 비교했을 때 얘가 조금 더 힘들고 얘는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소 비교법이고요.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내보는 점수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직무평가를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직무 분석은 어떤 일을 하나를 알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했고요. 직무평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보상관리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체계의 구성은 개인이 조직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적인 혹은 비금전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상체계를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적인 보상 그러니까 요거는 금전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이지 않은 보상인 간접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은요. 우리가 자, 요렇게 뒤에서 붙어볼게요. 이 직접적인 보상을 모두 합치면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임금 안에는 기준임금이 있고요. 기준 외에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임금에서 기준임금이란 기본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외에 부가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그리고 부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급 안에서도 정상적인 근무수당 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근무수당을 합치면은 여기까지가 기준임금이고요. 특별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기준외가 되겠죠. 이 특별근무수당이 바로 기준외의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임금의 종류로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의 체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임금은 기준임금과 기준외의 임금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본급과 정상근무수당까지가 기준임금이에요. 그리고 기준외의 임금이 어떤 것이 있는가 특별근무수당이 있고요. 또 다르게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회사가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른 회사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인센티브가 없지? 규정이 없으면 하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회사는 인센티브까지가 임금에 들어가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회사는 기본급과 부가급 이 두 가지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이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어떤 거를 그리고 어떨 때는 기본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있고요. 부가급으로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이게 직접적인 보상이다. 그리고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은 간접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표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1번으로부터 표시된 게 바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매달 꼭 고정으로 들어오는 반드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각종 수당을 제어한 월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2번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상여금 있습니다. 상여금은 명절 보너스 비용이나 휴가비 이런 것들이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여금으로 주는 회사도 있고요. 만약에 연봉제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상여금은 없습니다. 상여금은 만약에 기준급과 기본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친 게 연봉제는 그대로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연봉제는 매달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12분의 1을 해서 지급되는 게 연봉제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급 외에 상여금을 나는 300% 받는 회사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급의 300% 그러니까 3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100% 100% 아마 나누게 될 거예요. 명절에 2번 정도 설날 추석 그리고 휴가 때 이렇게 기본급과 똑같은 돈을 3번 받는 게 바로 상여금이 포함된 가격이다. 상여금이 포함된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여금이 일정했지만 지금은 연봉제로 적용이 되고 그런 대신에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는 또 말씀드리지만 회사마다 줄지 안 줄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어느 정도 주는지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회사 매출이 얼마까지 되면 인센티브 없고 얼마가 넘어가게 되면 회사가 더 많이 벌어들인 금액 가끔은 투자 비용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으로 회사가 굉장히 많이 벌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회사 사원들에게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풀겠다. 그 인센티브는 기본급에 준해서 월급이 적은 사람은 퍼센트로 받으니까 적겠죠. 그래서 전체 회사가 뭐 15억에 이익을 냈다. 그 중에 뭐 10%를 인센티브로 풀겠다. 그럼 1억 5천이죠. 1억 5천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래 받던 기본급에 준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센티브 받게 되고요. 상여금은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보너스가 아니고 받기로 한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회사 들어가 보잖아요. 월급 맹세서 받아보면 기본급이 적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기본급과 상여금 이런 뭐 책으로 들어왔고 누구는 연봉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은 기본급과 상여금 모두 합쳐보면 연봉제로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봉제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 있나 n분의 1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끔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야 이거 추석 명절이니까 보너스 있겠지 라고 기대하시면 잘못됐습니다. 휴가니까 휴가비가 나오겠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봉제는 그런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연봉이 적용되니까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나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돈이 엄청 적더라 많은 그래도 주던데 이러면 그거 진짜 플러스로 더 주는 거예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제 받는 분이 만약에 명절 보너스를 20만원이라도 받았다 그걸 일부러 주는 거예요. 절대로 연봉제는 원래 보너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연봉제거든요. 그래서 명절 보너스 휴가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기가 싫어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어떤 수당이 있는가 연차수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직책수당 연차수당은 올해 근무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직책수당은 과장수당 부장수당 이런 거고요. 휴일이나 특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타임 근무 비용이라고 OTB라는 게 있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받는 돈이죠. 회사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법에 따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냐 이렇게 오버타임 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산정받을 수 있나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챙길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을 3시간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타임을 하루에 2시간까지만 인정한다. 이런 거 있어요. 3시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요. 네 연봉에는 네가 해야 되는 직무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도 너의 직무에 들어간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는 늦게 가는 거다. 그래서 오버타임 따위는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다. 그러면 오버타임 칼같이 받아야 돼요. 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격리부라고 해볼게요. 낮에 정말 추가 근무를 하기 싫어서 진짜 죽도록 몰입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일을 조금 중간에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오버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버타임비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을 다 해내기로 하고 근로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면 회사에서 굉장히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이 사람이 손이 느려가지고 일을 맨날 늦게 해요. 그래서 원래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일을 다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오버타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수당이 몇 시간까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야근 수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 토요일날 나왔어요. 추가 수당 없습니다. 교수님들 늦게까지 연구할 거 있거나 학생들 교재 만들거나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런다고 늦게까지 근무하잖아요. 없습니다. 학교 일 때문에 무슨 저녁에 학교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야 된다. 오버타임 수당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금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나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연봉제로 들어갔지? 네. 연봉 얼마에 계약했어? 이러면 맨날 연봉 얼마일지 모른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지는 저 연봉 2700에 계약했는데 실제로 받는 월급은요 19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아니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연봉제로 270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이 한 달에 200만원이 조금 넘겠죠. 근데 이걸 실제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월급 명세서에 세금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빼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빼야지만 실수령이게요. 실수령에 곱하기 12가 연봉? 절대 아니죠.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당연히 제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학생이 아니고 직원 사회인이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 교수님 제가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보너스가 없어요. 연봉제로 들어갔으면 보너스 없다고 지금 제가 목이 터져라 한 10번 정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여러분들 선배가 다 배워놓고 저한테만 배운 거 아닐걸요. 다른 교수님들한테 배웠을걸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전부 다 군의 급식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식대 없어요. 사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점심을 제공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어 우리 회사 식당은 돈 받던데 맥기 4천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월급명세서에 식대가 있을 겁니다. 그 식대로 점심 사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꾸 기업에 편드는 것 같은데 음 나가보면 식사가 전부다 아무리 안돼도 8천원 정도 먹는데 우리 회사는 왜 식대가 4천원 기준으로 돼 있을까요? 군의 급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급식을 할 경우 이 정도의 돈이 든다 라는 기준으로 식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맛있게 먹으려고 만원짜리 먹는 거 기준으로 식대 25만원 안된다고 한 달에 25일 출근한다고 25만원 안된다고 얘기하면 그거 되게 이상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저는 식대가 6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교수님 수준에서 자기랑 안 맞는 거를 막 뭐라고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내가 솔직하게 이 여러분들 기준을 알라고 제가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에 식대가 들어가지만 원래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기업에서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식대 그리고 출퇴근 내지는 뭐 교통비 도서구입비 경조사비 이런 거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도서구입기를 뭐 4만원 받았다. 반드시 도서를 구입해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책도 좀 읽고 교양을 쌓으세요 라는 의미로 복리후생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상황이고요. 복리후생비는 원래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잖아요. 연말정산 이런 거 할 때 복리후생비는 여러분들이 임금 외에 더 받았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에 대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총무처에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일일이는 모르실 건데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 월급에서 수당 빼고 복리후생비를 뺀 금액에서 9%를 납부합니다. 본인한테 막 나갔다고 굉장히 슬퍼하시거든요. 근데요. 이 9%를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4.5%가 본인이 납부하고요. 나머지 4.5%는 회사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연금 회사에서 떼갔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떼간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떼간 게 아니고요. 국가가 떼갔고요. 나머지 여러분한테서 빠지는 금액 그대로 회사가 지급을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월급 명세서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도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기업주랑 본인이 반반 부담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금의 6.2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나갑니다.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사항이에요. 그리고 급여 이번에는 총액입니다. 급여 총액의 0.65% 선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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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임금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리고 상여금이나 그리고 부양가족수 이런거에 따라서 소득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 퍼센트 얼마에서 얼마까지 연봉인 사람은 몇 퍼센트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떼야 돼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실수령액은 전체 급여액에서 세액 및 공제내역을 차감해서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내역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이런 월급 수령에 관한 급여내역서는 항상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급은 얼만가 이런거 하셔야 돼요. 왜 기본급을 알아야 되나 만약에 육아 휴직을 됐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임금이 아니고요. 기본급의 얼마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할 때 50% 받는다. 50%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월급이 한 달에 280만원쯤 되는데 50%를 줘? 140만원에 어머 그럼 나 육아휴직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기본급이 알고 보면 한 달에 14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받아보면 육아휴직을 했을 때 기본급의 50%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한 달에 70만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임금인지 아니면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